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폴로 3세대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모델은 아폴로의 X4 모델인데요 그렇죠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엑스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대전엑스포 저 가셨습니다 가셨다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꿈돌이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몇 살 때였나요 그러면 그 92년도였죠 94년 아닌가요? 94년인가요? 94년 아닌가요? 그때 월드컵 때였나? 대전엑스포가 몇 년도였지? 저는요 아 대전세계박람회가 93년도네요 3년? 아 중간이었군요 그렇군요 딱 93년도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꿈돌이가 제일 기억에 남고 항상 그 꿈돌이 지우개를 되게 사가지고 그렇죠 꿈돌이 개를 갖고 지우면 이제 노란색 꿈돌이가 이제 정렬 건목에 묻는거죠 꿈돌이 이제 팔 없고 몸통만 이렇게 있고 몸에 이렇게 띠 돌아가고 그렇죠 그 93년도 8월 7일부터 93년도 11월 1일까지 108개국과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해서 그걸 이제 대전엑스포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근로소풍을 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여러분들 요즘은 없을거야 아마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해양소년단이 있지만 우주소년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소년단들이 이제 대전에서 다 만났다는 우주소년단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제 12살이었으니까 은총씨는 그러면 10살 그렇죠 딱 10살이죠 네 저는 5학년 은총씨는 3학년 네 그렇습니다 제가 3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4학년 올라가면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초등을 다 겪어봤고 제가 마지막 풀국딩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졸업을 아 제가 은총씨랑 나랑 몇살 차이지? 두살 두살 차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저기 90... 이런 얘기하는게 웃기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저는 풀국딩이거든요 저 졸업하고 나서 저희 이제 84년생들부터 초등학생을 1년 경험해봤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건 거네요 그럼 은총씨는 2년 경험한 거 아니야 8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졸업장이 국민학교로 찍혔느냐 그렇죠 전 국민학생이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로 찍혔는데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을 경험한... 5,6학년이 그럼 초등이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네요 네 5,6학년이 초등학생이었어 4학년 때까지 국민학교로였고 5학년 때부터... 그렇죠 5,6이 초등학생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물같은 이야기... 우리 한피디님은 뭐... 건우는 모르는 이야기... 건우는 시작부터 풀초딩... 그렇죠 풀초딩... 풀초딩... 풀국딩 2명과 중간자와 풀초딩 1명이 있는... 그렇죠 저희 세대가 다 뭐 그런거죠 LP, 테이프, CD, MD... 디지털의 딱 그 중간단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거 다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테이프 이렇게 볼펜으로 감아갖고 사실 레코딩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여기에서 썬더볼트 3세대로 지금... 죄송합니다 이 레코딩 기어를 리뷰를 하고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장비들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어... 제가 무슨 앨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흘님께서 이제 한참 이제 못 타운 사운드 더 꽂히셔가지고 테이프 녹음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양재에 있는 레코딩 시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그... 완전 옛날 그 레코딩 그 테이프 녹음 장비를 가져오는데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제 첫 회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제 앨범 첫 녹음을 저는 테이프로 녹음했어요 테이프로요? 크... 그러니까 뭐 그런 또 로망이 있었네요 기타함에서도 몇 번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녹음 하다 틀리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테이프 그렇죠 분노를 하고 기타를 집어 던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집에 예전에 뭐 전축 있는 집도 많았고요 그 이제 라디오 듣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계속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죠 뭐 곡 들으려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짤깍 버튼 두 개 눌러야 됩니다 재생이랑 동그라미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아니 모델명이 엑스포인데 심지어 이건 엑스포인데 전혀 상관없나 갑자기 인트로 이건 진짜 이상해 괜히 엑스포 얘기했다고 그러네 초국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엑스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트윈엑스랑 기술적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외관 한번 살펴보면 사실 끝이에요 어차피 세팅도 똑같고 해가지고 오늘은 엑스포가 나온 김에 엑스포 얘기로 이상하게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사실 이 말이 리뷰가 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엑스포는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약간의 조금의 뭐라 해야 될까요 편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하이즈가 지금 보시면 네 하이즈 두 개 있고 헤드폰 두 개 있고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사용할 때 가장 큰 편한 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게 커요 다른 건 똑같아요 어차피 제가 아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도 한 1, 2차이나 귀를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느라 이상한 인트로 해봤고요 사실 이거 현 PD님이 어디까지 자를지 다 자를 통편집 했을 수도 있어 사실은 사실 이 리뷰는 외관 보고 오는 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 리뷰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폴로 엑스포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면 진짜 뜯어버리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사자마자 뜯는 편인데 사시게요? 아니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패널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쁜 패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크백, 인풋, 그리고 여기 로우컷, 그리고 48V, 패드펑션, 그리고 모노, 링크, 뮤트 이런 기능들이 이쪽에 딱 있고요 이쪽이 시창들 바로바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쪽이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하면 이렇게 게이지 올라가고요 그렇죠 프리앰플 이렇게 선택하시면 프리앰플 이쪽으로 쭉쭉쭉쭉쭉 넘어가면서 바로바로 네 시끄러워요 네 모니터 누르시면 바로 모니터 또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멋진 그릴이 요렇게 쭉 나있고 바닥에도 이렇게 그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같다고 네 이쪽에 그 하이즈 인프 두 개 있고요 이쪽에 헤드폰이 두 개 있어서 정말 편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편해요 진짜 자 옆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 많죠 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멀티 인프 네 개 가장 뭐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다 꽂아 두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컨버터가 좋은 거랑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컨버터가 그냥 적당한 수준인데 구수가 많은 거를 선택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악기가 많지 않고 특히 뭐 기타 렉형 장비 같은 거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컨버터에 집중하시고 구수를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컨버터 이거가 왜 구수가 많은 거에다가 뭐 좋은 스피커를 연결하라고 하냐 그거랑은 연관이 전혀 없어요 구수와 연관이 있는 거는 장비 활용도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좋은 스피커랑 연동을 시켜야 되는 거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구수가 많을수록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높은 하이엔드급 모델일의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연동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폴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치시는 분들 특히 일렉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세팅 해놓고 안 뽑고 쓰기에 딱 좋고요 그 아폴로 지난 시간에 썼던 트윈엑스 같은 경우에는 일렉 쓰시는 분들은 좀 뺏다 꼈다 좀 하셔야 됩니다 좀 싫어요 그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1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듀오 기준으로 봤을 때 120 요거 아폴로 엑스포는 230이거든요 근데 그 110만원의 차이를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 요거 사실은 진짜 그 뺏다 꼈다 하는 거 뭐가 힘들다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1년 넘게 뺏다 꼈다 하면 전 110 투자합니다 저의 지금 체감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간에 굉장한 구스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 아까도 컨버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시 좀 또 그분께 설명을 드리면 컨버터의 역할은 여러분들 아날로그 소스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음질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말하는 거지 그게 뭐 구스랑 연결이 전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형님 말씀처럼 좀 그런 구스가 많다라면 렉형일 가능성이 높고 렉형이라면은 그 정도로 비싼 악기이기 때문에 좋은 컨버터를 쓸 확률이 높다는 거지 전혀 관계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페타꼬 샀다 진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서 컴퓨터에 딱 앉아서 그냥 녹음할까? 이거랑 가서 아 녹음해야지 녹음해야지는 달라요 이거 너무 하기 싫어 진짜 작업의 의지가 달라져요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기타만 이거랑 잠깐만 아 이제 생각만 해도 싫어 정말 싫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심지어 이제 그거를 일어나기도 귀찮아갖고 여기 앉은 상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해갖고 날라가고 뭐 틱하고 뭐 돌아가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화가 막 치솟으면서 작업의지는 점점 산으로 가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앞쪽에 뭐를 좀 있어서 하면 그 정도 뭐 또 괜찮을 수 있는데 뒤에 입구막이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데스크가 뭐 어떤 세팅이 될 수 까지 작업 환경이 근데 거기서 건드리고 막 위에 복잡한데 아끼고 뭐 떨어지고 짜증나 그럼 제일 짜증나죠 제일 짜증나죠 제일 짜증나죠 아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생활 리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진짜 그 기술적인 부분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사이트 사이트 살펴보고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오시면 유니버셜 오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딱 클릭하면 제일 첫 페이지에 아폴로 엑스포 보실 수가 세 번째 있죠 있습니다 아폴로 엑스포 딱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에로우랑 이제 디자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단 확실히 아폴로가 주는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토튠 오토튠 역시 동봉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오토튠 프로를 주는 건 아니고 실시간 편집이 가능한 오토튠 플러그인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러분들 확인 꼭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충분히 확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실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충분하다고 봐요 이거 인풋 캐논 들어가는 거 인풋 4개면 사실 뭐 끝이죠 이거 이상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다 꽂혀 있겠죠 그냥 그렇습니다 포 유니즌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좋네요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트 클래스의 ADDA 컨버터 훌륭하죠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저거랑 비교해서 아폴로 트윈엑스랑 비교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터크백 마이크도 들어가 있고요 인풋 아웃풋 확장성도 굉장히 좋고 자 이런 식으로 3.3-2세대 대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동시 AD 컨버전이 트윈엑스 같은 경우에 2개 DA 컨버전이 6개였는데 이거는 확실히 확장성이 높죠 동시 AD가 아날로그 디지털이 4개 그리고 DA가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92에 24비트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 인풋이 1,2가 123db 다이나믹 레인지 요게 트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게 트윈이고 뒤에 말씀드리는게 이제 X4예요 이거는 1,2가 아니고 1,2,3,4죠 구수가 많으니까 123db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이지 인풋 하나였죠 121db고요 이거는 1,2가 전부 다 122db로 1db씩 높습니다 그리고 라인 인풋 122고 이것도 역시 122 라인 아웃이 126 이건 127 모니터 아웃은 둘 다 동일하게 127 그래서 2개 다 모니터 아웃을 기준으로 127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드폰 다이나믹 레인지는 124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게는 트윈엑스가 1.07kg 요게 X4가 1.46kg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측 수치 자체가 아 1씩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더 좋은 엔진을 쓰고 있다 라고 해도 그렇게 티나는 차이는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알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라스트 크리스마스에 위에다가 보컬을 얹어서 활용편에서 뭐 이 기타 사운드를 쭉 들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목소리 사운드에 집중을 해서 두 개 사운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동일한 사운드 퀄리티에서 저번에 기타 위주로 모니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보컬 위주로 모니터 하는 시간 다음 시간 활용편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혀 상관없는 엑스포 인트로로 시작한 엑스포 리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실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다른 이야기가 80% 이상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걸 먼저 보신 분들은 여러분 요거 뭐 보시기 전에 아폴로 트위닉스 리뷰 일부를 먼저 보고 오시면은 그 UAD의 3세대와 20주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들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거기 한번 갔다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성 뮤지셔널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